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경매 라방 77강의 방송 내용입니다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입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매 대상 지분의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지분권자의 인원수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지분권자의 생존 여부 역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타지분권자들의 우선 매수 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역경매 가능성 확인입니다 즉 타지분권자가 자기네들 지분을 가지고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역경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본 77강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